전 세계에 계신 백이성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역사 매니아 여러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국민영룡공단 남부지역본부의 신중년 아카데미를 검색하시는 또 시청하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나라를 마주했던 마주했던 맞상대를 떴다. 내가 이거를 솔직한 심정으로 과장님 맞장 떴다 이러고 싶었거든.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사실은 공단의 강의로 어울리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마주한 구국의 영웅 임경옥 장군에 대해서 오늘 총 7명을 다루죠. 곽씨, 신씨, 황씨, 최씨, 정씨, 전씨에 이은 여러분 평택임씨가 되겠습니다. 평택임씨. 김이박을 제외하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평택임씨. 여러분 임씨에는 정말 많은 본이 있습니다. 나주임씨, 풍천임씨, 장수임씨, 부안임씨. 하여튼 그런 임시들이 쫙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산군 때 영화 간신에도 나왔던 임사홍이라는 간신이 있잖아요. 그 간신이 뭐냐면 풍천임씨예요. 여기는 뭐야? 평택임씨예요. 평택임씨. 그래서 임시 중에 풍천임씨라든가 나주임씨라든가 부안임씨라든가 그 다음에 또 무슨 임시가 있을 수 있나? 보령임씨도 있어요. 보성임씨, 보성임씨. 여러분 보성, 보성. 저 전라남도에 여러분 차 많이 나는 거 있잖아. 보성임씨도 있다. 이게 많아요 임씨가. 그런데 이거는 평택임씨가 되겠어요. 경기도 평택 아시겠죠? 임경읍 장군. 여러분 이 임경읍 장군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사람들이 다 들은은 봤어. 여러분 첫 번째 곽재우 이러면 일단 유명하잖아. 그리고 곽재우, 정문부, 최시형, 전봉준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나름 그래도 한마디씩 해 사람들이. 아시겠습니까? 한마디씩 해요. 뭔가 좀 유명해. 뭔가 그리고 딱 떠올라. 아시겠습니까? 이게 신각 장군하고 황진 장군은 뭘까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몰라. 그 사람들 관군이었잖아. 잘 모르지. 최시형은 동학이니까 관군 아니죠. 전봉준은 몰락한 양반이긴 했으나 동학군을 이끌었던 사령관이기 때문에 관군 아닙니다. 정문부 의병장입니다. 그죠? 의병장. 그 다음에 곽재우도 의병장입니다. 둘 다 양반은 양반인데 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각하고 황진은요. 관군이잖아. 조선왕실이 임명한 무관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 모르니까 제가 강의를 했던 거예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황진 같은 경우에 여러분 뭘까? 소드마스터였잖아. 완전 혼자서 막 2천 명을 막 상대해가지고 이틀 동안 막 싸워가지고 결국 뚫어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일본에서 조선통신사로 갔을 때 받았던 쌍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뽑는 거 있잖아요. 쌍칼. 여러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일본도를 가지고 일본 애들을 막 수원성에서 이렇게 베어 죽였던 사람입니다. 신각 장군은요. 해유령 전투라고 하는 우리나라 임진왜란 육군의 최초 전투에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임경업 장군은요. 임경업 장군은 사람들이 다 안다? 여러분. 다 알아요. 임경업이라면 아 이러고 알아 사람들이. 그런데 설명해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신각 황진은 뭐? 모른다고 아예. 잘 몰라. 그러면 설명을 들으면 다들 오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어떻게 곽재우, 정문부, 최시영, 전봉준은 뭐야? 다 안다니까. 그리고 설명해보라 해도 어떻게 어떻게 좀 해요. 한 두 마디씩은. 정문부가 좀 약할 때 왜냐하면 그거는 북쪽이니까. 북관대첩이었으니까. 정문부에 제가 그래서 강의를 해드렸던 거고 임경업 장군은요. 설명해보라 하면 전혀 못해요. 어떻게 죽었지도 잘 몰라요. 이 사람은 어디서 죽었지? 그걸 꼭 알아야 돼? 알아야 돼요. 왜? 충주에서 태어나서. 잘 들으세요. 충주에서 태어나서 주로 근무지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저기 평안북도 압록강 끝에 의주, 여러분.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얘 또 이 사람은 뭐 이괄의 난도 진압해갖고 도성수비도 했다가 그다음에 모문용의 난도 진압해가지고 저기 평안도 저 청천강 끝에 있는 가도에도 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명나라에 여러분, 장보고처럼 있잖아. 이정기 이런 사람처럼 명나라의 그 덩저우에 가서 도독도 한다. 여러분, 명나라 장수도예요. 그리고 다시 청나라에 끌려가갖고 있다가 조선에 내려와서 죽어요. 여러분들. 조선에 내려와서 죽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했대? 이러면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부인이 또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는 남편을 따를지언정 청나라를 따르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이 뭐야 이거 단돌을 뽑아가지고 요기 있잖아요. 그 안여자들이 이렇게 왜 옥고름 속에 요렇게 요만한 그 칼 있었죠. 그거 갖고 칵 찔러갖고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청나라에서 임경읍 장군이 되겠습니다. 장군입니다. 장군. 장군. 이거 있잖습니까? 장... 그런데 임경읍 장군 하면 이분입니다. 여러분. 이분. 임경읍. 임경읍. 이런 말씀 드려야지만 이게 저 탤런트 오지명 씨 있잖아요. 얼굴 길고 이렇게 가운데 순풍산부인과 여러분. 그죠? 오지명 씨하고 좀 닮았습니다. 진작입니다. 그런데 오지명 씨가 임경읍 장군 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안 어울리잖아요. 영웅인데 그래도. 여러분 초상화 한번 클로즈업 시켜주시죠. 초상화 보시면 진짜 제 말을 이해를 하신다니까 오지명 씨하고 좀 닮았어요. 여러분들 보면 친명 배청파 명나라를 정말 절대적으로 숭상하고 청나라를 완전히 이 오랑캐의 그러면 이러면서 퍽 쳤던 사람이에요. 성이 임시예요. 임경읍입니다. 여러분 임시가 요임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황작가 임시 하나 해주세요. 요임시도 있어요. 책임진다 할 때 임자예요. 이게. 요임시도 있어. 아시겠습니까? 책임진다. 여러분 임진왜란 할 때 그 임 있잖아.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 이 사람은 다르다고 이거라고 임경읍이라고 경읍 1594년 그러니까 뭐냐 임진왜란 때 임경읍이 활약했다라고 하는 환단고기의 기록은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백의성 강사가 얘기합니다. 환단고기를 믿지 마세요. 제발 아시겠습니까? 제가 10번도 넘게 읽은 사람이에요. 믿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환단고기에서 임경읍이 엄청난 활약을 막 했던 그 다음에 이괄도 막 엄청난 활약을 한 걸로 나온다. 다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제 강의에서 말씀드린 1594년 12월 13일 그래서 제가 임경읍을 선택했습니다. 12월 달에 태어났거든. 겨울에 태어나서 한여름에 죽었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이겁니다. 진짜 12월 13일에 태어나서 1646년 8월 1일에 뭐야 곤장을 맞아가지고 장살당했습니다. 여러분 김자점이라는 나쁜 놈이 1646년 임진왜랑 한가운데 태어나서 병자호란 끝난 지 9년 뒤에 명나라가 1644년에 멸망하니까 명나라 끝나고 2년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1번 조선 후기 노론당이 가장 사랑했던 친명폐청파와 북벌의 상징 북벌이 뭐냐 청나라를 치자 이거 있잖아요. 병자호란 삼계국호두 삼전도의 굴욕을 되갚아주자 이거 친명폐청파와 북벌의 상징이었어. 임경읍 장군 북벌 청나라를 배척한다. 강의를 진행하는 백의성 강사는 노론당과 원수같이 지내는 소론당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소론 즉 영조와 사도세자 중에 영조는 임경읍 장군이고 사도세자가 저예요. 여러분들 제가 사도세자라고 사도세자파예요. 제가 소론당 그러나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고한 조선을 짓밟은 청나라를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청나라가 병자호란 정묘호란을 일으키고 병자호란을 일으킨 것을 내부에서 우리 조선 내부에서 책임을 찾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도 청나라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가 못나서 그렇다고 한탄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외부에서 진입해 들어온 놈을 이용서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중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양대 호란입니다. 호란 아시겠습니까? 호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에요. 지금의 중국은 시진핑이 사실상 청나라를 계승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청나라는 원래 한반도를 침략 두 번이나 침략했던 놈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쩜 그렇게 이웃에 있는 놈들이 다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청나라 놈들은 뭐야? 잘 이거는 명확하게 생각하세요. 명나라는 임진왜라는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게 곡식을 보내고 병력을 보내갖고 도와줬던 애들이고 청나라는요 그렇죠? 청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가 대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뒤쪽에 있는 조선을 아시겠습니까? 조선을 침략해갖고 희생양으로 삼고 철저하게 학살하고 포로로 데리고 갔던 그래서 국왕을 무릎 꿇리고 했던 놈들이라고 아시겠습니까? 그 청나라가 1911년 신해혁명을 인해서 순원에게 무너졌는데 다시 어떻게 됩니까? 1949년도에 중국 국민당이 집권하던 걸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애들이 무너뜨리고 49년도에 집권했죠 지금 그 국민당은 어디로 가있습니까? 대만으로 가있지 않습니까? 대만으로 가서 어떻게 돼? 중국 공산당하고 대만이 더블 프론트 양안이라고 하는 그 양안 관계라고 하는 걸 구축해가지고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냐 청나라 멸망 이후 1911년에 순원이 통일했을 때 그때는 중국의 군벌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여기 남쪽에서 혁명정권이 일어나서 장제스가 이걸 북벌하러 올라가가지고 중국을 국민당 정권으로 통일했다면 그 통일이 1921년도에 창당된 신의혁명 끝마치고 10년 만에 창단된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애들에 의해가지고 1921년부터 1949년까지 1차 2차 국공내전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을 통해서 어떻게 결국에는 마오쩌둥이 대륙을 차지하고 장제스를 타이완으로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만 뒤에는 누가 있어요? 미국이 있는 거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미국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타이완하고 중국이 한판 붙어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할 거면 그러면 얘들은 베후라 그에서 뭐야 북한하고 이런 데다 강경책을 쓴다니까요 타이완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와 북한에게 강경책을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강경책을 쓸 우려가 있습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은 절대 그런 식으로 말 못합니다 사실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던 6.25 전쟁도 김일성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먼저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얘기를 합니다 소련의 스탈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1950년 10월 1일 10월 1일 이라는 거는 뭐야 중국 공산당 무슨 뭐 왜 마오쩌둥이 자금성에 나와가지고 막 아 뭐 이렇게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합니다 뭐 이러면서 했던 거 있잖아요 그날이거든 1주년 되는 날에 어떻게 돼 중국에서 타이완으로 치고 들어가려고 해요 중공이 침략하려고 하니 전쟁을 승인해달라 이 바다 한 저기 뭐야 한 2, 30킬로만 넘어가면 바로 그 뭐야 근문제도 대만의 어떤 펑후열도라든지 이런 섬들이 그냥 있으니까 그걸 점령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일성이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10월 1일 전까지 배후를 그러니까 중국 중공에서 배후를 치고 들어가려면 타이완을 치고 들어가려면 뭐야 한반도가 안정이 돼야 된다 배후가 그래서 스탈린에게 얘기하죠 여기는 10월 1일에 들어가면 한 달 게임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 일주일만 주면 한반도 남쪽을 다 점령시킬 수 있다 즉 뭐야 춘천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쪽에서 내려오는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수도 서울을 지나 수원에서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렇게 딱 꼭지점 해서 만나면 이승만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이승만이 수원까지 도망가기 전에 아시겠습니까 도망가기 전에 이승만 수원을 이렇게 포위해버리면 거기서 잡는다 따라서 잡아가지고 어떻게 돼 그 삼남지방 수원 남쪽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 삼남지방에다가 뭐야 항복해라 하면 전쟁 끝날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남중국해의 타이완 해연만 넘어가고 그렇게 끝나면 어떻게 돼 뒤통수에 아픈 거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타이완 쳐들어가서 바로 10월 1일 날에서 1950년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동북아시아가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될 것이다 공산주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게 결국 안되고 낙동강 전선에서 여러분 우리가 저항을 해가지고 도로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거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에 진행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북한 김일성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죠 그러니 원래 중국 남부에서 대만을 쳐들어가려고 했던 병력이 어떻게 됩니까 둘로 쪼개 저기 한 10%는 쪼개가지고 어디를 쳐들어가 티벳들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티벳들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티벳들을 쳐들어가고 여기에 원래 싸우려고 대기하고 있던 애들이 전부 기차타고 어디로 올라옵니까 만주로 올라와서 어떻게 돼요 항미원조 미국에 저항하고 조선을 돕는다 이러면서 어떻게 돼 그쪽 애들이 다 와가지고 어떻게 돼 여기 한반도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인의 전술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렇게 6.25를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똑같습니다 병자호란하고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뭐야 국민당을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왼쪽에 그 배후에 있는 한반도부터 혹은 오른쪽에 있는 티벳트부터 혹은 위쪽에 있는 신강위구르부터 뭐냐 정벌을 해갖고 진압을 시켜놓고 국민당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공산당의 가장 큰 그거는 뭐예요 국민당이에요 적은 그래서 이 초상화하고 생년월일이 가장 정확하게 남아있는 영웅입니다 그죠 생년월일까지 그리고 언제 돌아가셨는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까지 초상화까지 이렇게 분명하게 남아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친명배청의 기치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으며 그 부인마저 남편의 가치를 따라 세상을 등져버린 케이스입니다 한반도 최북단 의주의 백마산성에서 충전을 지키고 역시 한반도 최북단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 괄 여러분 이 괄 이 괄 하고 명확하게 대조됩니다 임경업장군 따라서 어떻게 노론당이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의 그 가치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어떻게 양안 관계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에 왜 중국이 티베트를 저렇게 괴롭히는가 왜 중국이 네팔과 부탄을 저렇게 괴롭히는가 왜 중국이 인도의 시킴 지역에 있는 맥마운 라인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국경 분쟁을 하고 있는가 왜 중국이 우수리강 근처에서 러시아하고 계속해서 국경 분쟁을 하고 있는가 왜 중국이 네몽고하고 저렇게 싸우고 있는가 왜 중국이 신강위구르를 독립을 안 시켜주고 저렇게 인권을 탄압하는가 왜 중국이 결국에는 타이완을 저렇게 쳐들어가려고 하는가 결과적으로 왜 중국이 미국과 대결하는가 를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 임경읍 장군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임경읍 장군은 고구려의 을지문덕 바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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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영이나 을지문덕 살수대첩에서 다 깨부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대조영은 천문영 전투에서 다 깨부셨죠 중국 애들을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쳐들어오는 외군을 외놈을 아주 박사를 했죠 이성계도 어떻게 돼요 조선을 건국했던 카리스마가 뭐야 그 무슨 홍산대첩인가 뭘 해가지고 그죠 최영 장군하고 둘이서 하는데 이성계가 아지발동가 뭐 18살짜리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요 갓 투구 끈을 화살로 탁 맞췄다며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지란 그 이성계의 의형제에 맺었던 개가 이렇게 뛰어올라가지고 팍 잘라서 죽여버렸다며 아시겠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팍 하니까 있잖아요 저 지나가시던 남자분이 과장님을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가지고 왜 과장님을 이렇게 보겠어요 어휴 멋지 과장님을 때리는 것 같잖아 그래가지고 사람은 뭐 오해를 샀네요 예 과장님이 안 맞았어요 아니 너 아닌데 그러면서 예 그래서 이괄과 명확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괄이 반란을 일으킨 건 제가 볼 때는 이괄의 아주 그 뭐야 어쩔 수 없는 생존 본능이긴 한데 인조의 정말 인조는 여러분 조선의 3대 바보 임금이 있습니다 등신이라 하려다가 내가 진짜 3대 등신 임금 누구야 3대 등신 임금 1 선조 2 누구 인조 3 누구야 고종 아이고 마지막 순종 이거는 여러분 아이고 임금도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리고 뭐야 등심보다 더 나쁜 악인 나쁜 놈 있잖아요 나쁜 놈 누구 누구 영조 제가 볼 때 영조가 우리나라를 다 망쳤다 근데 어떻게 인조 때 정말 우리는요 등신임금을 하나 맞이 정말로 세상에 저렇게 바보일 수가 있나 하는 임금이 있어요 청나라 최대 영토를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청나라에 관한 거기 때문에 볼드 처리도 안 했습니다 그냥 보시면 지금 시진핑은 청나라를 계승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청나라를 계승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 트리뷰트리 스테이츠라고 이게 지금 번역 이게 어떻게 청나라의 영토들입니다 이게 근데 네팔 버마 지금 미얀마죠 그 다음에 사이암 지금 태국이죠 그 다음에 라오스 통킹이 어디에요 베트남 베트남 여러분 요런 왕조도 하고 코리아가 지금 같은 색깔로 돼있죠 이게 뭐에요 트리뷰트리 스테이츠 보호국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보호국 우리나라로 치면 보호국 그리고 여기 만주리아가 되겠습니다 여기 만주리아 만주리아에서 이렇게 되나와서 이 네몽고까지 이렇게 됐잖아요 외몽고도 청나라 거였어요 신장위구르는요 당연히 여기 뭐야 주나 투르키스탄 이스트 투르키스탄 영어로 말하는 신장 그래서 지금 신강위구르 여기는요 여기는 중가르라고 합니다 중가르 그래서 이쪽이 지금 여러분 발하시 호수 밑에가 여기가 어디에요 지금 여기가 까자크스탄 입니다 까자크스탄 그리고 요 바로 밑에 여기가요 여러분 우즈베키스탄 이죠 그러니까 여기 청나라 영토가 여기까지 이렇게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야 그리고 여기 타이완도요 청나라 땅이에요 원래 청나라가 획득한 영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청나라가 획득한 영토를 계승하겠다고 하는 시진핑의 개소리에 의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치도 저거 나라 거 한복도 저거 나라 거 갓도 저거 나라 거 단어도 저거 나라 거 씨름도 저거 나라 거가 한글도 저거 나라 거가 되는 거야 그 논리대로라면 이런 정신나간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어 뭐 여기 뭐 버마 토킹 라오스 싸이암 이런 데서는요 요런 네팔 이런 데서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중국하고 연결되는 걸 좋아해요 이 나라는 아시겠습니까 제가 태국 방콕에서 국제학교 선생이었잖아 너무 잘합니다 이 분위기를 대만은요 죽어도 아니죠 나 그 대신에 요 나라들 빼고 요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기는 특히 조선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여기 티베트 티베트 독립하려고 하고 있죠 싱강위구르도 독립운동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몽골은 이미 독립했죠 내몽골은요 독립국가를 세워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 중가르 카자크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을 만약에 지금 중국이 우리 땅이다 할 경우에 전쟁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노 청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자꾸 가지려고 해요 시진핑이 그러면 이 때의 정체성은 정확하게 누구의 정체성입니까 누르하치부터 홍타이치까지 연결되는 정체성 아닙니까 소위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 넓은 영토는 누구의 때 가능했던 거예요 60년간 제위했던 누구 권융황제 여러분 권융제 때 1799년에 죽은 사람 있잖아요 권융제 권융제 때의 판도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지금 뭘 하고 싶어 자기 권융제 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는 권융제 때 했던 문자의 옥 그야말로 자기검열 정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영화 배우들 하고 유튜버들 막 잡아다가 기업인들 잡아다가 강제 파산시키고 잡아다 가둬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팜빙빙 잡아다가 가다쁘고 막 이러잖아요 권융제처럼 하고 싶은가 보지 자 만주 땅 보시겠습니다 1800년 아이훈 조약에 의해서 아시겠습니까 아이훈 조약에 의해가지고 이 땅이 어떻게 해야 돼 소련으로 넘어갑니다 권융제 죽고 바로 1년 만에 아시겠습니까 1년 만에 이 땅에서 뭐 나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 연해주 여러분 포시에트라고 하는 이 연해주도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의거해서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가 원래는 뭐야 청나라 영토였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와가지고 여러분 여기가 싱카 호수라는 거거든 이 싱카 호수에서 발언해서 어떻게 돼 여기까지 흘러가는 아니 이렇게 흘러가는 우수리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우수리강 여기 아무르강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가 이렇게 해서 아무르강이 이렇게 여기 위로 가거든요 아무르강으로 들어가는데 이 우수리강을 놓고 우수리강에 이 뭐야 섬들이 강에 많거든 그럼 이 섬은 러시아 거냐 중국 거냐 이 논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도 어떻게 돼 영토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뭐 일경 끝났다는 말도 있는데 웃기지 마세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냥 힘이 조금 없을 때는 이렇게 뭐 사그라들었다가 조금 힘이 생기면 어떻게 돼 내 땅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볼 때는 코리아가 저것 땅이겠어요 아니면 아 저것 땅인데 잃어버린 영토겠어요 아니면 코리아 자체의 영토겠어요 원래 저것 땅이었는데 잊어버린 영토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네 이거를 모르시면 이거를 모르시면 그러니까 명나라의 영토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노란색 연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명나라의 영토예요 그렇죠 청나라가 이렇게 넓힌 거야 얘네들이 만주에서 왔다는 이민족이라는 열등감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한 150년 동안 1645년에 천하통일이 되니까 1650년부터 1800년에 이르기까지 아이훈 조약으로 이게 사라질 때까지 어떻게 돼 전쟁만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전쟁만 영토만 계속 넓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과장님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 아까 제가 전쟁이론 다시 얘기합니다 1949년에 계획을 세우기를 여기 복권성하고 이쪽에 있는 병사들이 중국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이 볼 때는 제일 충성심이 약하겠죠 그렇죠 공산당은 이쪽에서 발언했으니까요 대장정도 이렇게 갔을 뿐이지 남쪽은 아니잖아요 여기 남쪽은 완전히 그냥 세계 최대의 자본주의가 있던 곳이거든 홍콩 광저우 이런 거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저우 여러분 아니 소주성 그 다음에 뭐야 푸젠성 그 다음에 광뚱성 이 세 개를 아니겠습니까 절강성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네 개 병사들로 하여금 1950년 10월 1일 기점으로 타이완을 쳐들어가게 하려고 했어요 여기에서 장제스 정권이 있으니까 중국 전체가 볼 때는 이거 쳐들어가서 딱 한 달만 전쟁하면 끝난다고 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북한에 있던 김일서이가 이때다 이거 하기 전에 이거를 하려고 하면 이쪽이 안정돼야 되지 않느냐 이 뒤에가 그러면 대한민국을 내를 쳐들어가게 해주면 일주일이면 끝난다 즉 춘천하고 경기도 지방에서 내려와서 수원에서 이승만만 딱 사로잡으면 그냥 된다 중국을 어떻게 설득했겠어요 남한산성에 가두어진 인조를 청나라가 어떻게 돼 포위해가지고 47일 만에 항복을 받아내고 속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로 설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러면 스탈린이 생각할 때 요기부터 요 소련의 스탈린이 생각할 때 요기부터 침공해가지고 끝장내고 10월달에 요것만 딱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요 전체가 공산주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요기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 국군이 엄청나게 잘 저항했죠 그리고 이제 치고 올라가려고 그리고 여러분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자나 그게 어떻게 가는데 어떻게 9월 15일날 이 작전 이 전체 스탈린 구상에 허를 찔러버리는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에 감행됩니다 그렇게 감행되면서 한반도 전체 여기 평안북도 강개군까지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야 우리의 침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50년 9월 50년 10월 1일은 이미 물 건너갔고 왜 10월 1일을 기점으로 춘천하고 휴전 38선을 돌파해가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무슨 10월 1일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판국에 일로 어떻게 쳐들어간단 말이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요기 원래 모였던 병사들이죠 요 병사들을 다 끌어올려 아시겠습니까 다 끌어올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한반도에 투입을 해 요기 있던 병사들 자 이쪽으로 원래 가려고 했던 애들을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부탄을 공격하는 거예요 부탄하고 티베트가 이때 넘어갑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한반도에 쏠려 있을 때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이라마가 나는 한국이 고맙긴 하지만 한국이 또한 원망스럽기도 하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전 세계는 대한민국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한마디로 뭐야 일십당했다 이거야 씹혔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그 아시는 여기 있잖아 장진호 있죠 장진호 전투에서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고 맥아더가 미군을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미국 남쪽에 켄자스 주라든지 아칸소 주라든지 사우스 캐롤라이나라든지 플로리다라든지 조지아라든지 이런 데서 다 병사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사시사철 더운 곳 아시겠어요 그리고 중국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복근성 남쪽이죠 여기는 여러분 열대지방이야 열대지방 아시겠습니까 겨울에도 안 추워 여러분 홍콩이나 절강산 갔다 오신 분 겨울에 추워요 지금 대한민국처럼 추워 영하 2도라고 지금 바깥에 아시겠습니까 눈 내렸어요 제가 사는 파주에 그럼 어때야 돼 이 따뜻한 지역에 살던 애들이 여기 장진호에서 영하 45도의 추위하고 막 부딪혔단 말이야 뭘 중국 애들이 뭐 꽹과리를 치고 와악 이러고 들어와요 둘 다 추위에 졌지 안생겼습니까 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참 6.25 전쟁이 하나 일어난 것만 해도 그랜드한 동북아시아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야 병자호란도 마찬가지 명나라를 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쳐야 된다 그래서 정묘호란도 일어났고 어떻게 돼요 병자호란도 일어났습니다 여기를 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 방비 그러니까 여기를 치면 여기 만리장성에 병력이 집중되고 병력과 물자들도 집중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주를 수복하기 위해서 계속 쳐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쪽은요 모든 식량을 다 징발하겠죠 여기는 살기 좋아질까요 살기 싫어질까요 당연히 살기 나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무슨 병이 돌아요 여러분 전염병이 돌아요 그게 뭐게요 흑사병이 돕니다 흑사병이 그래서 이 흑사병 때문에 이자성이라고 자 우리 황작가 여기 이자성 하나 제가 저 뭐야 그 인터넷 찾아가지고 여기 이자성 붙이세요 청나라 이자성 이라는 애가 여기로 올라와요 올라와서 안으로부터의 반란과 바깥으로부터의 침략군에 시달리던 명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자성한테 먼저 망했어요 그래서 이자성이 순나라를 세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보름 만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이자성도 죽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청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가 지금 어디로 봐야 돼 타이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명청 교책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죠 명나라가 이렇게 남명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래 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여기 타이완에서 정시 세력들이 3대 110년간 저항하다가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지금 장제스의 국민당을 어떻게 봐야 돼요 명나라로 봐야겠죠 마오쩌둥의 공산당은요 청나라로 봐야죠 아직도 명청 대결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조선을 쳐야 대륙으로 간다 딱 열흘 동안 1627년 어떻게 해야 돼 뚜뚜뚜뚜뚜뚜뚜뚜뚜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평산 황해도 평산군까지 열흘만에 왔어요 여러분 정묘 호란만 뭐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병자호란 때도 그렇게 빨리 내려와서 당했다며 여러분 왜 빨리 내려와요? 왜 빨리 내려올까요? 이때라야 얼음이 얼잖아요. 자 보세요. 압록강, 청천강 그 다음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예성강, 임진강, 한강 다 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음이 어니까 따가닥 따가닥 내려오잖아. 열흘 만에 딱 했는데 소현세자는 남원까지 가고 인조는 어디로 가요? 강화도로 빨리 튀깃거든. 이 강의를 진행하시는 우리 선정연 과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정묘호란 때만 해도 잘 튀었는데 임진왜란 때도 잘 튀었는데 이관왜란 때도 잘 튀었는데 왜 그렇게 병조호란 때는 제대로 튀지도 못해가지고 남한산성에 그렇게 갇히는 바람에 그치? 날라갔다. 6.25 때도 이승만이 잘 도망갔잖아. 그렇죠? 잘 도망갔잖아. 백성들 다 버리고 그렇죠? 백성들 다 버리고 내려가고 제임스 하우스만이라는 놈이 지 마음대로 인도교 폭파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빠져 죽고 이상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세력도를 이렇게 제가 그려놓았습니다. 조선 명나라가 청나라가 위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 청나라가 이렇게 점점점점 내려온 그렇죠? 최후의 저항지가 어디? 타이완. 지금도 타이완. 정성공의 세력이 117년 동안 저항했다고 그랬죠? 지금 타이완 1949년에 갔으니 타이완이 몇 년 저항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번 생각해보세요. 51년 더 하게 되면 73년 아직 정성공한테 갈라면 40년이나 더 남았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치 20세기하고 21세기에만 딱 벌어진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역사는 한 번 보여줬어. 예고편이 아니라 본편이 있었던지도 몰라. 걔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병자호란이 설명되는 경우가 잘 없을 겁니다. 당시에 조선의 인족은 명나라 숭정제건 청나라 홍타이치건 그리고 조선에 있던 김자점이 심기원이 하다못해 오늘 할 임경음이라든가 이괄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다 이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할까요? 명나라 편에 서야 되나? 그냥 조선만 바라보면 되나? 청나라 편에 서야 되나? 일본으로 도망갈까? 명나라 남쪽으로 도망갈까? 이 생각에 완전히 잡혀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시겠습니까? 이때까지 명나라만을 믿고 살았는데 청나라 이 금수만도 못한 오랑캐 새끼들한테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된단 말인가? 과장님 이때의 역사에 대해서 배경을 이만큼 설명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설명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드라이하게 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국제정세력은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제가 태국방콕 국제학교에서 제가 선생 자리를 얻을 때 교장선생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보고 설명해 보라고 했던 면접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느 고등학교 선생선발시험에 이거를 물어보는 면접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태국방콕에서 국제학교 했다니까 야 방콕 그거 뭐 놀러가는데지 그거 뭐 후진국에서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시죠? 면접문제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기가 태국이잖아 여기가 그래서 양안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앞으로 자 어떻게 전개될지가 아니고 이 이상과 비전을 한번 얘기해 봐라 양안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남북에 당신이 한국 사람이니까 남북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어떻게 돼요? 양안관계를 설명해 보시오 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학교 수준 높지 않습니까? 오 정말 그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웬만한 대학교 시험도 아마 이게 교수 채용도 아마 그렇게 못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정부에 계시는 선생님들께는 좀 죄송합니다만 역사 과목이었잖아요 제가 그리고 또 아이비 코리안 국어 과목이었거든 그 과목에 있어가지고 전국에 국어 선생님하고 국사 선생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문제가 미리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국제학교 미국인 국제학교에 가서 미국 교장한테 딱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두 시간 동안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역사를 가지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나와서 해야 돼 바로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이런 자료 하나 잡아내서 아시겠어요? 뭘 물어볼지 몰라요 그죠? 우선 양안 관계라는 게 뭔지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안 관계가 뭐고 그 다음에 그게 명나라 청나라의 그 연장 명청 교체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 몰라요 그렇게까지 멀리 못 가요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 병자호란 정묘호란하고도 관계 있다는 걸 몰라 더군다나 뭐야 중간에 6.25 전쟁을 끼워 넣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정묘호란을 딱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양안 관계하고 쭉 연결된다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랜드 스케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평민의병장 신돌석을 하려고 하다가 과장님께 제가 임경업 어떻습니까? 이렇게 과장님이 오 그것도 좋은데요 라고 해서 오늘 한 겁니다 한번 해보자 싶어서 정묘호란입니다 원래 이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주라 그러니까 여진족이 여기 있었다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쪽이에요 랴오둥반도 여기에요 여기 아시겠습니까? 어 랴오둥반도에요 여기는 여러분 왜 여기 있냐면 늪지대야 늪지대 여러분 환단고기 하시는 분들 막 여기에 뭐 여기까지 전부 다 무슨 동이족이 다스린 것처럼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시잖아 늪지대입니다 늪지대 여러분 여기에 무슨 왕조가 들어서고 뭘 지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늪지대라고 사람이 발을 그러니까 만주족들이 얼마나 영토에 대한 강박관념이 크겠어요 그죠 발이 푹푹 빠지지 않는 곳에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위에는 약간 늪지대 안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말 키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 위에는요 사람이 못 살아요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이만큼 이만큼 막 러시아에 뛰어주더라 아이가 못 살거든 사람이 그 춥어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휴 됐다 가져가라 이래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요기에서 쳐들어온 요 지역에서 요기가 요하라는 땅인데 요 지역을 뭐라 그래 요택이라고 합니다 늪지대입니다 늪지대 우리 황작가 여기 늪지대 하나 찾아가지고 요기다가 늪지대를 잘 나타내는 왜 이렇게 쑥 빠지는 이런 지도 그런 거 하나 찾아가지고 좀 해주세요 너바 아시죠 이렇게 왜 몸부림 치면 칠수록 빠지는 거 있잖아 그래 이렇게 의주를 통해서 이렇게 쳐들어와요 정봉수하고 이립장문인데 천만의 말에서 여기 의주하고 평산에서 누가 싸워 임경업이 싸워요 여러분 임경업이 싸워 왜 자 누루아치가 죽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어린 홍타이치가 올라가요 홍타이치를 여덟 명의 형이 세웁니다 팔형제 중에 일곱 황제가 일곱 저기 애가 뭐야 여덟 명의 아들이 만주를 나누어서 땅을 삼거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걸 만주팔기라고 불러요 팔기 팔기군이라고 이렇게 불러 그러면 만주팔기가 이렇게 정해졌는데 아홉 번째 서자가 있었습니다 서자가 걔가 뭐냐 하면 아민칸이라는 애였습니다 아민칸 어린 누루아치를 아 저 누루아치가 죽고 어린 홍타이치를 왜 세웠는지 아세요 정화에 말씀드릴게요 제일 빙식이 같아서 제일 바보 같아서 제일 바보 같고 어리숙 하니까 어떻게 돼 형제들을 죽이진 않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만만해서 새어올렸습니다 만만해서 새어올렸는데 어떻게 돼 그래 땅을 이렇게 나누고 보니 아홉 번째 아민칸에게 줄 땅이 부족한 거야 땅을 죽인 줬는데 어떻게 돼 아민칸이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아민칸이 방법은 간단하다 조선을 치겠다 3만 명만 달라 조선을 치고 내가 조선 땅을 내 땅으로 해갖고 조선 칸으로 있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홍타이치가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내려왔죠 이게 정묘 호란입니다 여러분 호되게 당했습니다 조선이 정묘 호란이 용천 안주를 지날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여기 전라난도 남원하고요 여기 함경도 여기 원산지역하고 여기에서 대규모 의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묘 호란에서는 그나마 우리 북방계에 좀 피해가 적었습니다 단 열흘 만에 내려오는 이 기동력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 자 남쪽에서 여러분 저기 올라올 때는요 남쪽에서 올라오는 임진왜란 때는 어떻습니까 20일 만에 당했다 했잖아 여기는 열흘 만에 내려와 이야 이건 굉장한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왜 저기 나타났다 뭐 저기 오랑캐가 쳐들어온다 해가지고 파발마가 여기까지 가는데도 한 3,4일 걸리겠다 지금은 그 자동차로 자동차로 안 막히고 달리면 시속 150으로 달리면 한 3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3시간 정도 걸린다고 여기 의주에서 평양에서 여기 파주 임진가까지는 도로가 잘 뚫려 있다네 예 그래서 뭐 그 도로만 김정일이 엄청 잘 뚫었대요 그냥 3시간 만에 온대요 댕기는 차도 몇 대 없고 이래가지고요 3시간 만에 온대요 우리나라는 그 토요일 오후에 저기 아예 뭐 금요일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산까지 가는데 3시간 만에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예 있을 수 없는 일 시속 100으로 나는 밟고 싶지 일부 구간에서는 밟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밟았다가는 주변 차가 다 박살납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6시간 정도는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함경도나 평안도 갈 때는 2, 3시간이면 시속 180까지 밟고 달린답니다 기름값이 많이 드는 건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그렇게 조선을 쳐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륙으로 간다고 또 아민칸이 쉽게 나머지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너만 좋은 땅 하려고 왜 조선이 따뜻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너만 좋은 땅 하려고 아니 내가 여기에서 만족할 테니까 니들은 대륙으로 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진핑이 아민칸을 다시 역사상으로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시죠 분노스러우시죠 그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아민칸 교육을 다시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화가 딱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화가 날까요 뭔일이야 라고 생각할까요 과장님 근데 뭐 그렇죠 그러면 백의성 강사 같은 사람은 아민칸을 다시 교육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분노스러워서 잠을 설칠까요 아니면 뭔일이야 라고 할까요 예 분노하겠죠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지금 뭐 대도 안 한 소리 아리랑이 우리 거다 김치가 우리 거다 한글이 우리 거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아시겠습니까 정봉수 이립 의주 모문용 평양 평산 강화도 강화도는 인조가 여기로 도망을 갔던 상황 여러분 인조 반정입니다 요 위에 박시백 씨의 임진회란 만화 아들이 잡혀가는데 그 아비가 무사한 경우가 있다더냐 한마디로 죽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가 죽인 게 얼만데 이괄이가 이게 아주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이괄이 마치 원한을 품고 죽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조 인조 반정 이후에 공은 인조 반정 지가 제일 많이 세웠는데 김 류와 이 귀가 공을 농공 행상에서 1등이 되고 자기는 2등으로 밀리고 거의 3등 대접받았다고 뭔가 인조의 농공 행상 정책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래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건 교과서의 이상한 왜곡이에요 그 역사에 아니에요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아니에요 이괄이 여기를 수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를 수비하고 있었습니다 압록강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 여기에서 여러분 무슨 공장이 있었냐면 조총 공장이 있었습니다 조선 조총 공장 여기 회령에서 조총 공장이 있었어요 경성 에서는 한양 에서는 한양에서도 조총 공장이 있었고 회령에서도 조총 공장이 있었습니다 여기 왜 따로 있느냐 여기에서 오랑캐 사실상 임진왜란 정류재란 이후에 외놈들이 다시 쳐들어올 가능성은 좀 없어졌거든 쳐들어온다면 후금이에요 그죠 명나라가 쳐들어올 일은 없잖아요 후금인데 후금은 이쪽이 여러분 가깝다 그래가지고 회령에서 아까 제가 그래서 황진 장군이 중요한 거야 신각 장군이란 사람 정문부 장군이란 사람 중요한 이유가 이쪽을 왜 수비해요 단천 은광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 안 했습니까 그 은광 바로 위에 회령 지역에다가 조총 제조 공장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쳐들어오면 바로바로 대응해라 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바로바로 대응해라 하기 때문에 여기 회령 공장에서 하루에 8정 정도가 만들어졌대 여기 경성에서는 40정 정도가 만들어졌대요 그런데 어떻게 40정은 불량 조총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안 좋아 여기는요 임진왜란 때 항복한 외놈들 소위 말하는 항외들을 다 갖다 놨기 때문에 하루에 8정이에요 총 1정 그러잖아 그 세는 단위 아시죠 여기 군대 안 갔다 오신 분은 또 모르나 정이라고 합니다 총 2정 3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총 1정을 만드는데 거의 그거야 람보르기니급이야 수제품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보르테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급이야 그래서 8정씩 만드는 애 여러분 이괄이 인조에게 받은 병사가 총 몇 명이냐 만 3천 명이었습니다 평안도에서 자체 모집한 병사 만 5천 명이었습니다 끌고 내려온 병사 3만 명이었습니다 내려오다가 여기 그죠 평안도에서 합류하니까요 3만 명을 끌고 내려옵니다 2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아시겠습니까 2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회령에 여러분 조총 공장에서 항복한 외놈들을 전부 다 지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시겠습니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돼 조총으로 여러분 어제 거의 특전사를 만든 거야 4천 명을 아시겠습니까 지가 뭔데 인조의 허가도 받지 않고 4천 명을 그렇게 특전사로 만들어요 농공행상에서 밀렸다고 웃기지마 인조가 여러분 젊은 이괄에게 제일 먼저 내려준 게 한성부 판윤이에요 지금 말하면 뭐예요 서울시장 아닙니까 서울시장이 여러분 농공행상에서 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개 무장에 불과했던 이괄에게 한성부 판윤을 내려준 거는 그러면 그거가 농공행상에서 밀린 거가 그러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인조가 얼마나 신뢰를 했으면 회령 조총 공장도 이괄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가장 전투력이 뛰어나다는 항복한 외군들이 있잖아요 얘들 검도가 다들 4단 5단들 아니야 도요토미 히데요 씨에게 어떻게 돼요 죽기가 싫어서 그 명령을 듣기 싫어서 조선에까지 황복했던 애들 얘네들도 다 죽어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체 병력을 3만 명씩 거느리게 해주는 그런 임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왜 아들이 역적으로 몰렸고 왜 도대체 이괄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왜 이 이괄의 난의 평정 과정에서 임경업이라고 하는 청년 무장이 탁 튀어나오게 되었는가 새롭게 여러분 요것은 2부에서 여러분들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서 1부 마치고요 요 2부에서 여러분 계속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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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